웅냥 웅냥 이쪽 턱도? 네 이거말고 이걸로 해드릴까요? 이걸로요? 네 이걸로 해드릴게요 이게 더 시원해요? 이게 더 시원해요? 지금 스스로 돌리면서 아 이쪽이요? 아 이쪽 뒷목 뒷목 네 이쪽으로 너무 웃기신다 여기게요 어디 가시게요? 네? 어디 가시게요? 어디 가시게요? 일로 오세요 마저 비켜드릴게요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켜야돼 이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비켜야돼 애도 털빗깃대 자 여기 돌아다니면서 찾아가는 털빗김 서비스 자 스크래치도 한번 해주시고 아 그 위에서 바람 쐬면서 바람 쐬면서 바람 쐬면서 아 진짜 너무 럭셔리한 서비스를 원하시는거 아닙니까? 아로마 향초도 한번 해드릴까요? 아로마 향초도 한번 해드릴까요? 네 여기 바람 쐬면서 더우셨나봐 더우셨나봐 응? 나한테 비비려고? 여기 비벼 기분좋으면 또 비벼주려고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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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이 브로우 우와 떠나리는거 그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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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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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비껴줘 응? 계속 비껴줘 계속 비껴줘 응? 계속 비껴줘 계속 비껴줘 자 이제 내려와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.. 뭐야? 내려온 줄 알고 했더니 내려온 줄 알고 했더니 헬크였어 응 이럴에 겨우